Q. 두 번째 코디 우리 엠티도 왔는데 이렇게 끝을 내면은 좀 그렇지 않나? 아쉽지 아쉽지 우리 뭐 어떻게 게임 같은 거 해가지고 벌치기라도 이거 하는 게 좋지 않을까? 아 좋아요 무조건이지 그러면은 방석 방석 위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손바닥 밀치기 하는 거야 재우는 선수 제가 신발을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첫 시작은 누가 할까요? 첫 주자를 정해 주시죠 형이 형이 정해줘요 아 제가요? 네 그러면 여정 동권 이거 개인전이에요 이거는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럿이 여럿이 탈락! 여정 알지? 동건이 형 완전 중심 못 잡는 거 알지? 동건이가 내가 봤을 때 그 말했잖아 상체 하체 밸런스 안 맞다니까 준비해! 시작! 적용? 적용? 형은? 양자 성교 이제 버틸 순 없다고 나에게 말해봐 아 아 두 번째 매치업은요. 재윤이랑 찬영 가겠습니다. 아 빅매치 빅매치 선과 악의 대립 선과 누가 악할래요. 누가 봐도 제가 선이죠. 그렇죠. 제가 악이죠 누가 봐도 갑니다. 준비 시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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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시간이 멈춘 것 같은데 오케이. 자 이제 3초 동안 10번 아무리 치면 둘 다 탈락입니다. 계속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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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 아 불안정해요 방석 불안정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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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느슨해진 게 긴장감을 준다. 우와 대박 근데 멋있다. 형 잘 어울려요. 아 아 아 정말 아 아 아 아 아 이건 안 돼요. 다음 매치업은요? 다이고 대 렌타. 와 와 준비됐나요? 넷 에이 다이고 같이 하자. 야 렌타 벌써 위험해. 렌타 벌써 위험해. 렌타 벌써 위험해. 앉았어 앉았어 앉았어. 이렇게 리슴 리듬. 오케이 오케이. 둘 셋 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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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. 이거 너 방금 살짝 떴어. 너 하늘 날았어. 방금 살짝 떴어 방금. 약간 펭귄 같아. 둘 셋 아 둘 셋 오 오 오 오 아 좋았다 다이고. 네. 싸늘하다. 다이거 형은 이걸로 하겠습니다. 다이거 형은 이걸로 하겠습니다. 다음 매치 그럼 어떻게 되나요? 다음 레전드 매치죠. 제유경홍. 제유경홍. 가자. 경호야 아 제유야 보여줘. 보여줄게. 서로에게 한마디씩 하시죠 그러면. 먼저 하시죠. 아 근데 사실 제유 형이 그렇게 그 약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제유. 저도 마찬가지로 경호가 약자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가볍게 뜯도록 하겠습니다. 뜯도록 하겠습니다. 뜯도록 하겠습니다. 제유씨가 약자로 했는데 10으로 가지고 계시거든요. 아 죄송합니다. 셋 시 작 7명. 7명. 마인맨이죠 이거. 7명. 닥칠 수윙. 닥칠 수윙. 닥칠 수윙. 혹시 지금 새해인가요? 갑자기 큰 절을 올리네요. 용돈을. 네. 아 아까 눈 마주쳤던 애로. 좋아요. 좋아요 좋아요.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?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?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? 저요? 아 아 이거 동번역이야? 세미파이널 갑니다. 파이팅! 시작! 킹밭. 끝! 킹밭 들어가십시오. 킹싸움이 시작됐습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전략인 것 같아. 아 나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. 위급하자. 어 아 아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람 셋 너 abst고 내 거 아니 아니 그러니까 박수를 치지 마시고요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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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 clams 와 세다 골라주시죠 오케이 똥윤 가자 똥윤이다 미안해요 형 진짜 미안해 똥윤 똥윤 귀엽네 오케이 렛츠고 준비 시작 렌터 아이템 끼고 있어서 손 아파 반지 멈춰 멈춰 손 내세요 이렇게 반지 알을 손바닥으로 돌렸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맞습니까? 아니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쩐지 그 와중에 다 안 뺐어 이것도 다 뺐습니다 자 다시 2 3 2 2 3 4 4 4 경호 앞에 오면 다 절을 하게 되는구나 아 큰일 났다 경호만 아니길 바라는데 골라줘야지 아 맞다 맞다 잘 어울리겠다 렌터야 진짜로 렌터 잘 어울릴 거야 아니 진짜 진짜 해줘 렌터야 네가 저렇게 만들었어 다 이거 다 이걸 봐 이거보다 낫잖아 인정 인정 하나 둘 셋 진짜 60년대 디스코 스타 같아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약간 마라탕 재료에 있을 것 같아 부끄러워요 잠시만요 결승전이니만큼 두 분 다 이걸 쓰시고 진행을 할게요 이거 쓰고 하면 안 돼요? 그리고 지신 분은 그대로 쓰고 계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마지막이니까 저거 다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저 다 쓰세요 다 쓰세요 자 준비 시작 아 경호 보여? 아기 강아지는 무섭습니다 경호 안 보일 거야 도티플레이 도티플레이 꽃잎이 입에 들어갔어요 경호 안 보이지 않아? 아 근데 저러거나 저렇게 하니까 진짜 킹받는다 나 진짜 너무 킹받아 진짜 재밌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다 썼 다 썼 다 썼 다 썼요 다 썼요? 아 솔직하다 지수도 하나 씌워야 되지 않을까요? 동의합니다 근데 나 사실 저 초록색깔 안경 좀 탐났어 저도 그럼 공평하게 쓸게요 오케이 자 이제 1등이 공감님 네 벌칙상 세 분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와 랜덤이야? 네 세 명만 리스트를 찍는 거네 맞아요 맞아요 저 어필 시간 룩 랜덤이잖아요 내리했어 이재윳 이재윳 와 야 나이스 턱머리 잠깐만 이 룩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제발 저쪽에서 걸렸으면 좋겠어 안 돼 안 돼 눈 감고 뽑으세요 네 티 났다 다이고 다이고 난 저 비주얼로 영상을 남겨야겠어 김재윳 재밌겠구만 난 저 언제나 도 느슨해진 힙합 씬에 긴장감을 줘 느슨해진 힙합 씬에 긴장감을 줘 느슨해진 긴장감을 힙합 씬에 줘 느슨해진 긴장감을 힙합 씬에 줘 느슨해진 대장금에 다시 따르죠 킹 킹 킹 킹 받아 베레 simplement 어디서 stay 어 근처엔 비중 닿 Oxford online 감사합니다.